다음은 Move Semantic를 알아볼까요? Move Semantic에서 예제가 하나 둘 셋 넷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제들 마찬가지 코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볼까요? 지금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벡터 1이 지금 에러가 뜨고 있어요. Push A설을 넣습니다. 이것을 코치는 방법은 굉장히 다순하죠. Muteable로 바꿔주면 됩니다. 초 간단한 퀴즈였어요. 두 번째 퀴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가 이래가 뜨는지 볼까요? 에러가 뜨는 곳이 여기가 뜨고 있네요. 벡터 제로 쯤 length를 지금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Bottle of Moved Value 해서 이미 사라진 Value란 말이죠. 그렇죠. 벡터 제로 얘기 있는데 필 벡터에서 벡터 제로를 넘겨서 보내주고 없죠. 그러니까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필 벡터로 빠져놓을 때 argument로 전달된 벡터 제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살려놓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벡터 제로를 클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벡터 제로는 그대로 있고 다른 것도 에러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죠. 아니면 이것을 레퍼런스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레퍼런스로 보내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레퍼런스도 받아야 되겠죠? 레퍼런스로 받아서 이 레퍼런스로 받은 벡터를 여기서 클론으로 만들어줘도 되겠네요. 클론해서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을 벡터에 담고 이 벡터를 리턴하는 것도 괜찮죠. 어떤 방법식이든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예제도 밑에 볼까요? 얘는 어디가 이래가 뜨나요? 여기서 이래가 뜨고 있네요. 뜨고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 let.youtuber.back. equal 해서 back.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제일 간단한데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나요? make me compile without adding new lines 새로운 라인을 추가하지 말고 만들어 볼까? 컴파일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just changing existing lines 기존의 라인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